좋은 아침 눈부신 태양 보세요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와성이 이쪽으로 쳐다보네 머리가 이쪽으로 다 향하고 있어요 와성은 해를 반대로 보고 있나? 어머나 신기하네요 쭉 자랐어요 야 왔어 야 오빠는 어디갔어? 오빠는 어디갔어? 점잖아졌네 병아리도 안쫓고 착해라 아하 어디 쳐다보나 했더니 꼬꼬당만 쳐다보고 있네요 이제 쟤네들도 커서 만만하지가 않아요 안 무서워한다 어떡하니 준삼아 웃파다 쫓으면 안 돼 신난다 헉나 손사람이 좀 묶을까 아 이뻐라 또 봉오리가 나왔어요 아침이슬 내린거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. 커피물은 식물도 아주 좋아해요. 안녕. 안녕. 길어진 거 보세요. 여기는 닭이 다 뜯어 먹었어요. 귀여워라. 커피 염색. 벚꽃나무. 복숭아나무. 깜나무. 딸랑나무. 어서 커서 숲속에 있는 것처럼 바랬으면 좋겠어요. 아침은 정말 시원하고. 이 감나무 그늘 좀 보세요. 요즘 날씨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덥지도 않고. 오우. 아 예뻐라 하얀 미니 장미 완전히 살아났어요 어머나 예뻐라 아이들 아이들이 남편이가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아랫 우리 아이들이 아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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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 샀는지 점심이 더 나아지 점심이 더 나아지 점심이 더 나아지 이쁘게 더 나아지 어머나 물 속에서 안껍혔네요 요거 좀 보세요 자연은 최고예요 최고예요 오늘도 눈부신 하루예요 멋진 월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안녕 멋진 월요일 아침 엠의 감사합니다.